안녕하세요 처음 자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 그랜저 IG 2.4 모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4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 유리 먼저 보시면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내쪽도 살펴볼게요 본내쪽 역시나 스톤칩 크랙 없이 관리상태 좋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컨디션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술 없는 상태네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5.55로 70%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도어 쪽에 문콕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ER 휠 컨디션 생활기술 보이지 않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3.46으로 4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후면부 살펴볼게요 케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 잘해주셨고요 아래쪽에는 매트 깔아주셨네요 고조석 숙면이고요 ER 휠 컨디션 생활기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 전혀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 고조석 앞쪽 휠 생활기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드로 갈게요 대기판 주행거리 4684km 주행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있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왼편에는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보실게요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블루 링크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고요 사진 기어 넣어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앞쪽에 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보시면 시각잭이랑 억스 USB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드라이빙 모드 있습니다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 보조키까지 키 2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가운데 살펴보시면 컵홀더 2개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도 살펴볼게요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도어 쪽 살펴보시면 뒷자리도 열선 시트 양쪽 다 있습니다 엔진 룸 볼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이 있고요 엔진 쪽도 살펴볼게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카브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카브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음호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음호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란 미션 2 살펴볼게요 네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음호 없습니다 공속 포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음호 없고 공속 포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정확히 현대 그랜저 IG 2.4 모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